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원주교, 이른바 쌍다리 아래에서 열렸습니다. 따뜻한 나눔으로 봄을 맞다 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원주교 아래서 어르신 1,500명을 모신 가운데 25년간의 봉사와 나눔 활동을 소개하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국밥 등 식사와 쌀, 영양제 등 선물도 함께 대접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지난 1998년 원주교, 이른바 쌍다리 아래에서 무료급식을 나누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